신경님. 1936년 4월 6일 시인. 대표작 농무 등의 시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1936년 4월 6일 충청북도 중원에서 태어났다. 1960년 동국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55에서 1956년 문학예술의 이한직의 추천을 받아 시, 낯달 갈대 석상 등을 발표하여 문단에 나왔다. 건강이 나빠 고향으로 내려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현대문학사, 희문출판사, 동화출판사 등에서 편집일을 맡았다. 한때 절필하기도 하였으나 1965년부터 다시 시를 창작하였다. 원격지, 산후킹, 시제 등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초기 시에서 두드러진 관념적인 세계를 벗어나 막연하고 정체된 농촌이 아니라 핍박받는 농민들의 애환을 노래하였다. 그의 작품 세계는 주로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농민의 한과 울분을 노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론가 백낙청은 1973년 발표한 시집 농무의 발문에서 민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아 마당한 문학이라는 점에서 이 시집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부터 그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는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민중들과 공감대를 이루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다. 1973년 제1회 만화문학상, 1981년 제8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시집의 세제, 딸럼세, 남한강, 우리들의 북, 길 등이 있고, 평론의 농촌 현실과 농민 문학,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 역사와 현실에 짐지하게 대응하는 시, 민요기행, 우리시의 이해 등이 있다.